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호남 출신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김기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를 모시고자 한다며 위원회 구성과 범위, 기한, 안건 등에 있어서 정권을 갖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벨의 증손자로 4대째 한국에서 선교, 의료, 교육활동을 펼친 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기하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임명 직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람 생각은 달라도 미워하지 말자는 이런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아내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인요한 혁신위를 향한 기대와 우려 섞인 시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은 인 위원장이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에 대해 이해도가 깊은 점과 특별기하 1호인 만큼 상징성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인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보장이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실패를 경험했던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처럼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에 새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